03887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에코바이오입니다. 에코바이오 은 동산은 1997년 8월 4일 ESG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2001년 5월 2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됨 동산은 ESG 전문기업으로 이코체인에서 업사이클링을 통한 가치 창출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음 매립지 유기성 폐기물 처리 시설 및 하수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기반한 신재생에너지 전기, 가스, 수소와 바이오환 관련 사업을 추진 중 기업 개요 대시 동산은 매립가스 및 바이오가스 관련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재생에너지 개발과 함께 가스 제조 및 배관 공급업을 연위하고 있음 대시 민관협력 방식으로 수도권 매립지 내 세계 최대 규모인 50MW 발전 규모의 매립가스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음 대시 신규 사업으로 바이오환 생산설비업에서 바이오환 제품화까지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미래 신성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재무 대시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로부터 시설 관리 수주가 위축되었으나 신재생에너지 판매 증가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기설 건설 수주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의원가 구조 저하 및 인권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금융 수지 저하 및 기타 대손 상각비 증가 법인세 비용 발생으로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 대시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로부터 위탁 운영 수주가 지속되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건설 현장의 마무리 등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3년 5월 12일 13시 52분 기준 장중 에코바이오의 시가총액은 721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에코바이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099위입니다. 에코바이오의 상장 주식수는 11804,087주입니다. 에코바이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에코바이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3.7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1.5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40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888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0.7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40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1.04배, 588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5번지억원, 8억원, 마이너스 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6번지억원, 58억원, 마이너스 47억원입니다. 에코바이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7번지 90%이고 유보율은 1085.0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0.49이며 전일 대비해서 10.51-0.4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23.39이며 전일 대비해서 1.15-0.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바이오의 2023년 5월 12일 13시 52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6,110원이며 추구의 지수는 4.1-4.10원이며 전일 대비해서 10.45-4.539-4.10원이며 전일 대비해서 10.40원이 var?".